안녕하세요 조각가 부달주입니다. 저는 대학 전공이 조각과 관련된 과였기 때문에 요런 간단한 조각도로 만드는 조각 따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실제로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중학교 미술 수행평가 과제였던 지우개 도장 파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종이 위에 시안을 디자인해주시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도장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도안 위에 크기 알맞게 시안을 옮겨줍니다. 어 근데 저는 아이패드가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종이 위에다가 도장 디자인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도장은 오늘 하루 할 일을 모두 해냈다는 의미의 디자인입니다. 도장의 그림을 옮기기 위해서는 크라프트지가 필요한데요. 보통 집에는 크라프트지가 없으니까 대부분 가지고 계신 이걸로 대신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열나게 비벼주셨다면 오늘의 주인공 조각돌을 준비해줍니다. 과연 조각 전공자는 지우개 도장을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돌도 깎아봤기 때문에 아 요런 거 따위는 가볍게 깎아낼 수 있다는 거죠. 힘도 덜 들고 그라인더를 사용해야 될 것도 아니고 에어툴도 없고 전문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조각돌에 손이 베어버릴지도 모르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프로란 작업을 할 때 절대 다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저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우개 반죽을 가지고 남아있는 흑연들과 지우개 찌꺼기들을 덜어줍니다. 너무 떨려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어 상당히 괜찮아. 이제 지우개로 어느 정도 송풀기가 끝났으니까 자 다음 타자는 거짐 10년 만에 조우한 빨랫비누입니다. 먼저 모든 작업의 시작은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안을 그려줄게요. 정면과 측면을 고려하셔서 전개도를 그려주시고 그려놓으신 도안을 비누의 면에 옮겨줍니다. 비누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고구마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획했던 대로 비누의 시안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왠지 이제 제 주제를 알 것 같기 때문에 부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두신 정면 도안을 비누 위에 올려주셨다면 필요 없는 부분들을 모조리 깎아줍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재단을 해주셨다면 그 이후로는 측면에서 보이는 형태를 그려주신 후에 45도 각도부터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조각도를 가지고 조각이라는 것을 해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손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꽤 잘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째 나이가 들수록 점점 퇴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입체가 나왔다면 칼날 조각도를 들어서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깎아주세요. 중간중간에 잘 안 깎인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U자형 조각도를 가지고 좀 더 표면에 다듬어 주신 다음에 칼날 조각도로 조심조심 깎아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질감이 완전 비누 같아졌네요. 비누니까 당연한 거지. 아무튼 이렇게 이목구비 형태를 잡아주시고 나면 이 가루 쓰레기들은 제 자존심인지 아니면 제 오만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조각 전공자가 깎아도 비누와 지우개는 어렵다. 안녕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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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